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훈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중앙 에러비스를 시작으로 MBT와 아가방 컴퍼니, CNC 인터내셔널,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화신과 DLENC, 현대차 비올, 큐렉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새해 첫 종목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답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루시님이 이 두 분은 내 최애 조합이다라고 하시면서 인사해주시고 장투미주님도 하본문장님, 최본무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분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하창원본무장님 새해 첫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중앙 애너비스입니다. 중앙 애너비스? 네, 지금 마이너스 12.5%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기조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 다음 날 시초 정도에 한번 접근해보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국제국가가 이런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한 3%대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망치가 82, 3달러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사실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럴 때는 급등이 나온 부분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또 그쪽으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오늘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 CPI 지표에 따라서 약간의 관망 심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최근에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급이 쏠렸던 종목군들에서 아마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가장 빠른 거는 홍구나 뭐 이런 한국 석유 이런 쪽이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과거의 이런 지위와 가격적인 부담감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앙 에너비스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부터 유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서 중앙 에너비스를 첫 종목으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장투비즈 님이 최 본부장님이 복을 달고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하셨고 박루 씨 님은 최 본부장님 명전 기념으로 붕어빵 돌리시죠?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대신 선물을 주시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화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봐도 일단은 좀 바닥이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실적 부분들은 작년에서도 이미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두 개의 신공장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고부가 차종이 계속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그에 따라 화신 쪽의 믹스 효과 부분들을 충분히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이제 현대 기아차종의 지금 3개 차종부터는 먼저 좀 납품이 진행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4개 차종이 지금 납품이 또 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좀 외형 성장폭 자체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미국 샤시 부품 신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량으로부터 우선 공급이 될 예정까지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기보다는 실적이 충분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일단 믹스 효과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영업이익 부분들도 상단 부분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많이 납품을 키워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바닥이 잡혔다는 부분들으로 봐서는 중장기 입형을 지금 지지를 정확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 부근에서는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화신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을 하나 최진욱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MBT입니다. MBT. 최근에 굉장히 좀 광고 쪽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이 종목도 오르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소개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기색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페이 등에 오퍼럴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쪽에서 이렇게 네이버 쪽과 연관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이슈가 된다면 MBT 쪽으로 단연 수급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광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량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경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틱톡샵도 그렇고 치즈직도 그렇고요.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쪽에서의 광고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이슈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 만원대까지 한번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고 주가의 이평선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약간은 조금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좀 핫해지면 핫해질수록 사실 MBT도 광고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웹툰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성지들을 다 뚫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니의 명소인 일본이라든지 웹툰의 이런 정말 대작 나라인 유럽 지역도 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MBT까지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두 번째는 뭔가요? 네, 저는 좀 DL, E&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PF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제 일단 제가 건설주로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은 좀 DL, E&C 같은 경우는 오히려 PF밥 관련해서 내부 유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 피해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DL, E&C 쪽에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건설주 쪽에 좀 악재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싶으면 충분히 건설 센터 같이 해가지고 DL, E&C의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현재 꾸준하게 실적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주택 매출액 부분들이 다소 감소는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마진 개선 효과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플랜트 부분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올해까지도 좀 플랜트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치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런 좀 이익률 바탕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주조 환원 정책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건설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유동성 문제 부분들이 있어서는 DL, E&C 부분들은 전혀 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2월 초에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좀 추가적인 주조 환원책까지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충분하게 5일선, 21선 지지 받아주고 이제는 다시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 E&C 주조 친화 정책을 한 번 기대를 해보는 개념으로 한 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M&A는 하차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도 최근에 출산 정책 관련된 이슈로 좀 상당히 핫하게 움직였다가 정거래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씌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종목도 약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정거래일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 기관이 좀 강력하게 좀 수급적으로 유의미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좀 유의미하게 들어온 쪽이 기타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출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출산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로봇 섹터가 부각이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출산과 인력과 연관돼서도 계속적인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적인 이런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 총선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물 테마 쪽도 움직이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출산 쪽과 교육 쪽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바닷건에서 이제야 거래랑 동반해서 거의 정말 오랜 기간 쉬었거든요. 이 종목이 올해 4월부터 계속 쉬다가 드디어 거래랑 동반해서 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수급적인 흐름에서의 좀 강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눌릴 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대책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또 현대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부분들은 피크아웃 우려 부분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좀 주가가 우려보다는 견조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적에 올해는 좀 주가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에도 판매 실적 역시 좀 기대치를 상의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작년에도 10월, 11월 자동차 판매량 부분들이 역대 좀 최대 판매량도 달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견조한 실적치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피크아웃 우려 부분들이 대부분 다 현대차 쪽에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실적에 좀 반응을 충분히 올해는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일단 지금 볼륨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부분들과 있어가지고 유연성산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전동화 지연 부분들은 좀 오히려 현대차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 성장이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되는 시기 한 2024년 말이나 25년 초에는 오히려 지금 세액 공제 혜택까지도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낙폭이 강하게 나와주는 부근에서 중장기 평을 좀 크게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신규 분들도 이제부터는 좀 같이 투자를 충분히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탄탄한 실적 판매를 기반으로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한번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하차원 본부장님의 다음 전문은 뭔가요?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올해는 OEM을 안 들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CNC 인터내셔너뿐만 아니라 정말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잉그루드랩이라든지 이런 쪽 OEM 쪽이 또 최근에 굉장히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쪽을 다시 들고 온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이렇게 PR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강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산업적인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조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단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화장품 OEM 쪽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도 신고가를 찍고 있고 최고 실적이 경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국내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외 지역에서 특히나 미국, 일본, 유럽 쪽에서의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분 경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 흔들림이 굉장히 좀 급하게 움직이게 나타났는데 또 자산운용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쪽 관련된 회사들의 지분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NC 인터넷셔도 마찬가지고 코스메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기타 법인에서의 좀 우호적인 수급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OEM 쪽은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성장 흐름들 계속적으로 누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작년에 또 창원 본부장님이 사랑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실적 기반으로 실적 시즌도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 미리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좀 비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고점을 다시금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속폭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거리랑이 이렇게 터지면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고점은 지금 재탈환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수급적인 면을 봐도 좀 기간이라든지 금융투자, 투신보험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좀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도 물량을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저는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율 같은 경우는 올해도 충분하게 외형 성장폭과 실적 성장폭이 같이 좀 나와주면서 충분히 주가의 좀 레벨업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뭐 현재도 지금 북미 시장을 고르게 해서 계속적으로 각지, 전세계 각지 부분들에 제품 공급량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비율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북미 시장 쪽에서는 좀 중요한 성장 요소라고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다만 지금 비율 같은 경우 북미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부분들은 한 1% 내외밖에 되지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점유율을 확보를 계속하면서 그에 따른 좀 매출액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올해 좀 실펌 X 부분들이 브라질과 중국 진출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제품 판매가 만약에 좀 봉계도에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부근에서 좀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5.1선을 좀 충분히 지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고점은 재탈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율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장투미준 님이 비율을 부득이하게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간단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브라질과 중국 쪽에 좀 실폼 X 부분들이 지금 승인 여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판매가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줘도 5.1선에서 충분히 지지를 해주고 다시금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언까지 주셨어요. 충분히 올해 좀 끌고 가보자. 정고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것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도 작년부터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변압기 쪽 돌아가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변압기 쪽도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전혀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시 한 달 정도 쉬어주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어주게 된 계기는 일진정기의 이런 신년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산업에 대한 사이클들, 공격적인 투자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변압기 쪽에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쪽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변압기, 특히나 대형 변압기는 어마어마하게 수요단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짜리 노후 변압기, 45년 이상의 노후 변압기가 아직도 한 60, 70% 정도 매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절대 해소가 될 수 없는 물량이고요. 점진적으로 갈아 끼워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최고 사이클이 10년 만에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후 변압기들이 생겼다라는 거 그만큼 오랜 기간 바꾸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대선에 따라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프라는 양 모두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25년을 기점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폭발적인 증설 이슈가 있고 또 전기차로 전환되려면 인프라 충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이런 전력기계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부관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 노력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 쪽, 전기 쪽은 계속 계속 봐야 된다. H대현대 엘렉트릭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흐름을 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저는 좀 큐렉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좀 제공략을 할 수 있는 메스타촌 구간까지 다시 저는 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수술로봇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큐렉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의료로봇 판매 대수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세가 좀 나아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소모품 판매 매출까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진적으로 이익률 개선 부분들은 확실하게 나아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큐베스 조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판매량이 충분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관절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중국과 미국 쪽에 시장 진출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올해 2024년에는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좀 핵심 의료 로봇 사업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고성장에 따라서 좀 수익성이 충분하게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규 분들은 지금 부근에서 좀 매수 관점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 측면에서도 올해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들어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61선을 만약 좀 지지를 해주고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좀 거리랑이 한 번 더 순간적으로 좀 몰리면서 한 번 더 좀 기준봉을 좀 세워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큐렉소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